야 다비치 모르시나요? 네 모르시나요? 한번 가볼까요? 염라대향님 안녕하세요 몰래 보는 닉네임으로 왔군요 우짤랭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낚시하고 계신가요? 김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태 축하나 먹고 왔습니다 환자예요 오늘은 회 따먹는걸로 와 오늘 오늘 햇살 오젓다리 쯔라 뜨거워요 진짜 왜 이래형 어 뜨거워 뭐랬죠 아 오 이야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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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